결선투표 제도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김기현 대표 때 결선투표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긴 했는데 그때 50%를 넘겼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물론 어떤 분들은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이 전당대회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되는 전당대회하고 좀 비슷해요. 제 주위에도 당원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그냥 옛날 사람들은 다 답답하니까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신상을 또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그 심리가 그때는 이준석이었다면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준석 때도 굉장히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 의원들도 그런 신드롬에 동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이 아니라 전대에서 여론조사는 58%였는데 당원은 37%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나경원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투표하고 여론조사가 다르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게 이준석 전대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 그리고 그때보다 당원하고 여론조사에 비가 8대2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각 가격단체장들마다 자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투표 흡수력을 그때만큼 이준석 전대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선을 가는 거예요. 결선을 가면 지금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2등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되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원희룡 후보가 2등 후보로 올라가게 되면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를 뭉쳐가는 거고 나경원 후보가 2등 후보로 올라가게 되면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를 뭉쳐간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기 때문에 아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발언의 효과가 반영되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일주일 정도 결선 투표까지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되다 보면 또 그 사이 토론회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한동훈 후보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종원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물론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될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정말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는 굉장히 절박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 극한의 선택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뭔가 극적인 선택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기 전망을 갖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1차 투표 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친중계 쪽의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극적 반전을 시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등한 후보 쪽으로 표가 다 수렴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또 이 국민의힘은 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른바 줄서기 문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가야 뭐라도 한 자리라도 속된 말로 한 자리라도 건진다. 이렇게 되면 3등, 4등을 지지하던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다 2등 후보에게로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평론가님도 결선 투표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설령 가더라도 그렇게 간다. 설령 가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1차 투표로 다 결정이 날 것 같고. 결정이 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형국은 거의 6대 4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 간다면 만약에 간다면 재판단거나 다르게 간다면 나경원 후보가 결선 투표 행위를 주장하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 당대표 지지율 조사 나오는 걸 보면 추세 흐름이 오히려 원희룡 후보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친륜을 표방해서 효과적으로 표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에 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체 행 무장론이라든지 또는 지금 완전히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 후보와 원 후보 속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사람으로 나경원 후보가 득점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 패스트트랙도 원 전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막판이지만 효과가 있다면 원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을 묻는 여론조사도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면 조사 계획으로 다 말씀드려야 돼서 실제로도 전반적으로 스펙트럼 자체가 나경원 후보가 더 넓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짧게만 하나부터 붙이면 2021년 전당대회하고 비교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첫 번째로는 이준석 당시에 당권도전 후보는 대선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한 팬덤은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4명의 당권도전 후보 중에서 한 후보만큼 대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어요. 두 번째. 그 당시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주호영이라고 하는 두 후보가 있었거든요. 주호영 후보가 TK표를 또 많이 가져가면서 나경원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거의 한쪽으로 1대1 대결구도 1대3이지만 3위 한 명을 거의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선을 가더라도 그것에 반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사실 대선이 3년 길게 남았잖아요. 마가위도 보면 옛날에 김무성, 이낙연 이런 분들도 보면 3년 전에는 거의 지지도 1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선까지 전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토론회를 다 보진 못했지만 보고 있으면 한동훈 후보 외에 나머지 세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인상은 주잖아요. 지지자들도 분명 받을 거고 보수 지지층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대선은 진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텐데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소위 린치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 나올 때 일종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60, 70들끼리만 해서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이긴다. 20대, 30대라는 새로운 지지층을 유입해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대선에 임해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 온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저 당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지금 전당대회에 대입해보면 4명 중에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는 결선까지 안 가고 그냥 1차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압도적인 1등 후보라면 이런 식으로 저는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 몸조심 같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1등 후보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패스트트랙 그런 이야기도 결국 그게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도르래 때 마음 급하게. 그리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조급해 보이는 런닝메이트라든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결국 1등 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